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손 변호사님은? 저요? 많이 합니다. 길게, 오래. 차라리 얼마나 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을 정도로 일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사실 저도 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저희도 막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잘 맞닿지가 않죠.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할 점은 굉장히 많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손탐정님, 사실은 손탐정님이 K리그 전부 챙겨볼 정도로 축구 광팬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밤새 월드컵 보세요? 많이 보려고 하는데 젊을 때는 좀 봤는데요. 요즘에는 힘이 들어서 못 보겠어요. 얼마나 드셨다고. 멕시코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준 전문가로서. 지금 두 분의 토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시간도 초과했고 멕시코전에서도 이런 근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과보다도 정말 모든 걸 불태웠다는 점. 결과보다도. 모든 걸 불태웠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느끼면 국민들이 더 큰 성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훈훈한 마무리네요. 스웨덴전 몇 대 몇. 이거를 이택수 대표하고 제가 그날 커피 내기를 걸었어요. 커피 내기를. 둘 다 졌어요. 1대0, 2대1 이렇게 하셨는데 청취자들 문자 중에는 딱 한 분이 0득점일 거다라고 박병준님이 보내주신 분이 저희가 막 뒤져보니까 다 틀리셨고 한 분 마치. 이분께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나요? 멕시코전 몇 대 몇. 0대0 기대하겠습니다. 진단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진단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긴다는 얘기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1대0 이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도 시킬감 축구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 탐정에서 다룰 사건은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네. 탐정 선수호 오늘 다룰 사건 뭡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건이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입니다.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어제 이수정 교수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그 인터뷰. 너무도 미스테리하고. 여전히 그 소녀의 행방을 찾을 단서 하나가 나오지 않아서 온 국민이 애가 타는 사건이에요. 네. 특히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네. 그리고 또 실종된 여고생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사건을 좀 잘 살펴보고요. 또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아주 비교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이 탐정 선수는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많이들 아시지만 혹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해 주세요. 네. 5일 전입니다. 16일 오후 2시에 여고생 A양이 집을 나섰는데요. 그때 SNS 메시지를 통해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네. 아빠 친구가 아빠 친구 B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만났다. 그리고 지금 해남 방면으로 간다라고 한 건데요. 그게 마지막 문자죠. 그렇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 후로. 그런데 이 A양이 집을 나설 무렵에 이제 아빠 친구 B씨의 차가 A양 집 가까운 곳에 있는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한 600m 거리의 CCTV에 차가 서 있는 게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몇 시간 후에는요. 여기서 한참 떨어진 마을에 있는 CCTV에도 찍혔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바로 아빠 친구 B씨가 어릴 때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4시 반경에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역시 바로 이 마을에 있는 야산이었죠.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 간에 나눈 어떤 대화 문자 메시지라든지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의 차도 도안면이라는 곳에 2시간 머물렀던 것 그리고 이 소녀의 전화도 도안면 야산에서 끊긴 것 이렇게 따로따로 단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유추해보면 같이 이곳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A양이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친구 남편 친구인 B씨의 집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랬더니 이 B씨가 뒷문으로 나가서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초인종만 눌렀을 뿐인데 혼비백산대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가족들에게 불 켜지 마라 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달아난 B씨가 다음날 새벽 인근에 있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집을 그렇게 혼비백산대에서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시신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유서도 없었어요. 유서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이죠.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옷가지로 옷으로 보이는 것들을 불에 태우고 또 자신의 차를 세차했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그게 이제 후에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또 이렇게 밝혔어요. 이 B씨의 집 또 자동차 또 식당 등을 다 수색했는데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기막힌 노릇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어제 이수정 교수한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A양의 귀가가 늦어지자 어머니가 이 아빠 친구 남편 친구 B씨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가서 초인종 눌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B씨가 아빠 친구였다면서요. 그렇죠. 남편 친구였다면서요. 그럼 남편한테 묻거나 남편이 찾아가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엄마가 남편 친구를 아빠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약간 좀 의아해서 CBS 기자를 통해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A양의 부모가 별거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A양이 늦게 오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딸의 행방을 물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A양 친구들에게 수습을 하다가 아르바이트한다고 B씨와 만났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찾아갔는데 경찰이 우선 A양의 부모부터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특이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부부는 별거 중이었고 아이는 남편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고생은. 그랬는데 찾으러 간 거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이 사건의 키는 이 아빠 친구 B씨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B씨는 목숨을 끊었고 A양은 행방불명이고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런데요.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주 여고생 실종 사건이에요. 뭐였죠? 고3이었어요. 고3인 이 여학생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섰는데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양이 잠시 머물렀던 그 숙소에 고시텔에 거주하는 다른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을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문자메시지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을 의심하고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이 남성이 2주 뒤에 공사장에서 목을 메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역시 유서가 없었어요. 굉장히 강진 사건하고 좀 아직 모릅니다만 흡사하여 흡사하고 돌아가요. 흡사합니다. 이 사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미제 상태인데요. 경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실종된 이 양도 찾지 못했고. 끝내 못 찾았어요? 네. 지금 현재. 시신으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네. 여전히. 그리고 또 cgc에 스스로 목숨을 끄는 이 남성의 범행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흡사한데 결과는 제발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으로 돌아와서 손수호 탐정이 확인해보려는 지점 뭡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좀 의문점을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문점. 과연 아르바이트의 실체가 무엇인가? 아빠 친구 따라서 아르바이트 가고 있어 할 때 그 아르바이트가 도대체 뭔가 저도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A 양은요. 실종 등이 일주일 전쯤에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요? 아빠 친구 B 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실종 당일에도 아르바이트 소개 받으러 해남에 간다. 면소집을 나섰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아르바이트 소개가 있었는지 아르바이트를 갖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이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있는데 비밀로 하라고 그 아저씨가 그랬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무슨 아르바이트길래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뭔가 부적절한 뭔가 알리면 안 되는 아르바이트였던 게 아닌가라는 상상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의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해남에는 지금 해남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차가 발견된 곳 야산이 해남 가는 길이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갈림길이 있는데요. 갈림길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진행 양상과 시간을 볼 때 해남으로는 아예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예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길로 안 간 것으로 지금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A양이 해남 간다는 걸 잘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이 아저씨한테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실종 전날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일 아르바이트 간다. 내 SNS를 메시지를 잘 봐라. 아저씨가 알바 소개해 준 거를 주연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달라. 이거 또 이게 중요해요.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줘. 그리고 너 이거 카톡 잘 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친구와의 SNS 문자 대화 사이에 웃음 표시.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보낼 때 크크크. 키워 키워 키워. 네. 이런 거 웃음 표시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대화 사이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어제 보도 하루 종일 된 게 나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줘라는 걸 남겼다. 이게 굉장히 하루 종일 보도가 크게 됐는데 거기에 크크크크가 있는 건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이게 진지하게 위험성을 인지하고 혹시 일 생기면 신고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그냥 웃으개 소리로 장난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또래 소녀들은 원래 SNS로 대화 나눌 때 크크크을 원체 많이 써요. 진지한 얘기에도. 그것도 고려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당시에 그 A양은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해남으로 간다는 말도 A양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 가능한데요. 하지만 당시에 그 시간이라든지 경로를 볼 때 해남으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의 야산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B씨가 A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해남으로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경로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B씨가 아빠 친구가 처음부터 A양을 속여서 뭔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손탐정님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B씨로 인해서 A씨가 A양이 변을 당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경찰도 아주 계획성이 엿보인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간 거. 아니 애 찾으러 엄마가 왔는데 왜 도망을 갑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또 새 차를 급히 했다는 점 등등 또는 태웠다는 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B씨가 범행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미스터리는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 그랬다면 그게 계획된 범죄였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만약 이게 범죄였다면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우발적인 거였을까? 계획적인 범죄로 볼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미 A양에게 아르바이트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낭으로 간다고 하고는 또 다른 쪽으로 가기도 했거든요. 블랙박스를 일부러 꺼놓고 다녔고 또 실종 당에는 휴대전화 자신의 가게에 놓고 나갔고.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게에 두고 갔대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그런데 이 소녀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서 만나고 이러려면 휴대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명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 범죄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또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와서 옷도 태우고 급하게 세차했거든요. 미리 계획했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노출되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게 계획적으로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남자가 집으로 왔겠습니까? 도주로까지 확보해서 어디어디로 도망을 갔지 집에 와서 있었을까요?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찾아온 A양의 어머니가 찾아오자 놀라서 밖으로 도주하고 도망갔잖아요. 또 바로 목숨을 끊고 하는 걸 볼 때. 목숨을 끊고. 대단히 치밀하게 미리 범죄를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만약 범죄라면.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범죄라면 계획적인 것은 일단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쪽이 더 맞다. 물론 이제 뭔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계획을 하고 A양을 만났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다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걸 감추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자포자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하겠죠. 추정도 해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는 추정입니다. 지금 아직 실마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다음 미스테리 뭡니까? 네. 여고생 A양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소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손탐정님. 좀 희망을 담아서 보자면 어디 생존에 있다면 사실 6일째 연락이 아주 없고 아예 없고 또 생활반응 전혀 없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거라 또는 큰 부상을 입고 있거라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살아 있다면 감금되어 있거나 부상당해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처지이거나 이거일 가능성. 왜냐하면 단순 가출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사실 이 아이의 생활을 쭉 봤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또 가출이 아닌 것처럼 꿈에서 가출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아주 배제는 못한다. 하지만 이제 사고나 범죄 연료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A양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만 지금 경찰이 두고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사실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이쪽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경찰도 지금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야산뿐 아니라 이제 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수사를 수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800명의 인원이 수색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이석재 님이 그런데 통신사에 자료 요청 못합니까? 그 남성의 휴대폰하고 이 아이의 휴대폰 자료 쭉 뽑아보면 뭐가 나올 텐데 했는데 그 남성이 식당에 놓고 간 폰에는 없답니다. 아무 자료 없고요. 이 소녀의 폰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흔적은 없답니다. 최근 6개월치를 다 확인해봤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궁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부모 속은 터지는데. 네. 여기까지 손수호 탐정님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죠. 여기까지 미스터리를 좀 찾아가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